성령이 우리 안에 이미 임해 있다 그러면 기독교들이 못 받아들이세요. 성령은 예수님도 아까 말씀 사도행전에도 나왔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밖에서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예수님이 성령 받아라 그랬잖아요. 실제로. 성령 받아라. 밖에서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령은요. 우리 아니다 바뀌다 말할 수도 없는 세계입니다.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여러분이 웃고 떠들고 생각감정호감. 애고의 세계. 생각감정호감으로 생각이나 감정호감을 열심히 쓰고 살죠. 그거의 뿌리가 바로 영이고 성령이에요. 성령의 뿌리를 두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울고 웃고 살아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영이 지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모르고 사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면요. 이 성령이라는 건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I am 상태입니다. 스스로 있는 나. 스스로 내가 있고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의식활동의 근원인 나라는 게 있다고요. 나. 나라는 존재. 여기가 하느님 자리인데 그 나라는 존재를 찾아보면요. 거기는 이 시공 밖의 세계예요. 시공 안에 들어오면 생각감정호감으로 변합니다. 시공 넘어가면 나예요. 나는 나인데 스스로 있는 나예요. 거기서는. 시공 밖에 있는 내가 변하겠습니까? 상주 불변이죠. 그 영원한 나를 찾는 거예요. 영원한 나를 찾는 건데 이 얘기를 이제 성령을 받아라라고만 이해하니까 누가 싸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공을 초월한 차원이라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4차원 시공과 밖에 있는 차원이에요. 성령은 애초에. 우리 아니다. 밖이다. 말할 수가 없다고요. 다른 차원이라고요. 그거를 어떤 관점에서나 내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밖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성령을 받은 것 같아도 성령이 우리 차원이면 밖에서 오는 게 보이겠죠.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세례받을 때 비둘기 내려오고 이런 걸 가지고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막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야 된다. 뭔가 빛이 내려온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그건 다시 4차원 시공간 안에 이야기입니다. 그게 성령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밖에서 비둘기 날아오고 뭔 짓이 나도 그거는 상징이에요. 상징. 본질은요. 그게 아니에요. 본질은 여러분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과 접속됐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실체인데. 그 시공을 초월한 차원과 만날 때 시공 안에서 상징물로 비둘기가 날아오는 게 보이고 빛이 쬐는 게 보이고 불바퀴가 내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게 보이고 별의별게 다 보일 수 있어도 그거는 그림자라고요. 실체는요. 시공을 초월한 세계랑 여러분이 다이렉트로 접속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 애고 입장에서 받았다고 말할 수도 있고 비둘기처럼 강림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애고 입장일 뿐이에요. 본질을 아셔야 돼요. 본질은 시공을 초월한 이 참나와 여러분이 접속하게 된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시공을 초월한 참나 차원이 없다면 이 성령 차원이 없다면 영의 차원이 없다면 여러분은 울고 웃고 떠들 토대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울고 웃고 떠들 수 있고 움직이고 쉴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이미 만물 안에 다 내재되어 있다고 사도들의 글에서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겁니다. 만물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왜?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원래 없다가 나중에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들 때 흙으로 몸뚱이를 빚고 하나님의 숨결, 성령을 불어넣어 주니까 살아 움직이게 됐다라고 창세기부터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안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울고 웃고 숨 쉴 수 없어요. 이미 성령은 임에 있는데 임에 있다는 것도 우리 안에 내재돼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4차원 시공간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 있다고 말해도 우리 내면에서 성령이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지 성령 자체는 시공밖에 있습니다. 시공밖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재확인하는, 다시 각성하고 재확인하는 그 순간을 성령을 받았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애고 입장에서는 없던 거를 받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애고의 입장이고 우리는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그냥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전제가 성령을 더 느끼고 각성하게 된 거예요. 그걸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이게 난관이 되더라고요. 재강이 들으시는데 난관이 되더라고요. 성령이 안에 있다고? 성령이 무슨 참나야? 하나님이 스스로 I am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본인은 I am이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고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스스로 있는 나는 찾지 않으시면서 밖에서 뭔가 비둘기 같은 게 날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 물건입니다. 다 오감의 대상일 뿐이잖아요. 그건 신성한 게 아니에요. 다 상징물이지. 상징물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안팎을 가지고 얘기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밖에서 강림하는 것처럼 작용을 합니다만 결국 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게 만드는 것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내 영혼 육의 토대였던 그 영짜리, 성령짜리를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각성하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해 살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숨쉬고 이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강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도 예수님 계실 때 이미 성령을 다 분명히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믿고 귀신 쫓으라고 하고 죽은 사람도 살리라고 보냈는데 성령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성령과 부분적으로는 이미 통해 있었는데 제대로 된 성령의 강림이 아직 너희도 안 이루어졌으니까 나 가고 난 뒤에도 돌아다니지 말고 어디 가서 전도한다고 그러지 말고 모여서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관점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사도들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는 가자마자 전도하라 그래요. 전도하라고. 뭘로 뭘 전도해요. 그건 영업해오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영업해라. 그건 착취당하시는 거예요. 앵벌이 뛰시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 위에서 하는 줄 알고 열심히 거기 성직자들 위하는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에도 맞지 않는 소리예요. 성령이 성령을 풍족하게 성령 받아라 하고 성령 강림을 도와주고 성령 안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면 그분 내면에서 성령이 인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해라 말하라고 말하는 건 다 여러분의 꼼수일 뿐이에요. 하느님하고 아무 상의 없는. 예수님이 자기가 3년간 같이 지낸 제자들한테도 어디 가지 말고 기다려. 너네 못 믿어. 성령이 권능을 너희 안에서 이렇게 나타낼 때까지 너희 기다려. 어디 가서 말하고 다니지 마. 못 믿어요. 예수님이랑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들도 예수님이 못 믿어서 성령 강림할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무슨 지금 갑자기 예수님 구경도 못 해 오신 분들이 교회 가자마자 뭘 전도하네. 뭘 하네.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에 계신지 진짜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지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다 이게 기본이고 성령과 그릉도 소통하게 되면 성령이 내내면에서 성령이 강림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욕심의 결을 따라가고 있었어요. 욕심이 나의 형상이었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탐진치가 나의 형상이었어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그런데 성령이 강림했죠. 성령이 나의 중심이 됐죠. 그때부터는 성령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됩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면 자동으로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새로운 사람. 완전히 바뀌어요. 나를 지배하는 법칙이 바뀌어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사랑과 정의로 바뀝니다. 황금률로. 원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요. 성령이 강림해도 아직 거기까지 못 가요. 성령과의 만남이 소통이 원활해지는 단계까지 가고 처음에. 이게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뜻이 하나씩 더 와닿게 되면서 성령의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다가 성령의 법에 안주하게 돼요. 그때가 예수님이 말하는 내 말에 안주하게 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는 자유로워지는 경지가 오려면요. 이제 성령을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되는 지경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싫어하세요. 교회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지. 내가 믿기만 하면 내가 뭘 노력한다는 건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래요. 내가 노력한다는 게. 그 지경까지 가셨으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도와서 같이 사역을 하세요. 그게 사역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고 하나님 형상을 따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니까 그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 않았는데 혼자 하는 것은 그거는 당연히 꼼수고 그거는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노력도 안 해요. 최악입니다. 하나님이 임해도 노력해야 되는데 왜 사도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이 임했는데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욕심의 법도 따르는 마음이 또 있더라. 내 몸에. 죽겠다. 사도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런 진지한 고백을 해보셔야죠. 여러분도. 그런데 뭐 믿기만 하면 다 해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속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황당한 소리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이 임했다면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했으니까 알아서 해줄 거래요. 이건 애초에 말이 아닌 말이라 제가 뭐 그런 가치가 없습니다. 논박하고 말 그게 아니고 말이 아닌 말이니까 성령이 임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옷을 입게 되고 새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진짜 그런가요? 그럼 여러분 행실이나 언행이 다 바뀌어야 되는데요. 말이나 행동이. 그 전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했으면 이제는 사랑과 정의로 말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안 일어났으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 노력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려면 내가 햇빛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지만 태양이 제대로 들어오게 우리가 유리창 잘 닦아 놔야 된다고요. 그 작업은 해야 돼요. 태양을 우리더러 만들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노력은 필요가 없는데 태양빛이 잘 내 방에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노력을 꽤 해야 됩니다. 태양빛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만 성령의 빛과 은총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지만 성령의 빛과 은총을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게 매 순간 깨어있으려는 것도 노력이에요. 이것도 한 노력입니다. 계속 깨어있으려고 해요. 정신 차리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것도 노력입니다. 자기를 부인 매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은총이 더 빛을 바랍니다. 이건 기본이죠. 기본 상식이고 기본 오늘 말씀드린 거 잘 이해하시겠죠? 오늘 기독교 위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그냥 제 얘기해 본 겁니다. 늘 깨어 계시면서 누구나 다 하느님을 품고 사시면서 계속 잘못된 무지랑 아집을 가지고 하느님이 혹시나 내 마음에서 튀어나올까 봐 막고 계신 분들 같아요. 다 하느님을 내가 50년째 봉인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나와버릴까 봐 혹시 세상이 천국 될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내 모임 같은 서로 모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서로 인도하면서 장님의 길 안내를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봉인하고 계세요. 좀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알아서 주어질 텐데 엉뚱한데 노력을 하고 계시니까 못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바리새파들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겠어요. 쟤들이 지들만 망치는 게 아니라 멘토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망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천국 갈 열쇠를 얻어놓고 너희도 안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구나. 지금 목사님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롭기 쉽지 않을걸요. 천국 갈 열쇠를 얻어놓고 너희도 가지 않고 남도 모두 못 가게 막는구나. 이건 인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 만나세요. 성령 안에 답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성령 만나면 다 답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자명찜찜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양심만 따르면 돼요. 이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귀해요.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진정한 사도입니다. 양심 사도들이세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